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아이스크림 사러 왔어요. 어떤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좀 알고 있어요. 무슨 맛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망고 아이스크림처럼 생겼네요. 네. 망고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네. 컵에다가 주실 거예요? 네. 네, 컵에다가 주세요. 어디에 나와요? 컵 있나요? 네. 컵에다가 담아주세요. 컵에다가? 네, 콘에 주셔도 돼요. 콘에? 네. 아이고, 넘어졌어. 어디? 넘어졌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네. 맛있겠다. 여기다가 주실 거예요. 네, 거기 주세요. 네. 그리고 이거 더였는데요. 이거. 아이스크림 떨어뜨리신 거예요? 땅에다가? 응. 땅에다가 땅에 들어줘요. 아이스크림 자꾸 땅에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네.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네.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네. 이상한데? 응. 줄까요? 네. 망고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아니요. 그래서 딸기 아이스크림 먹을 거예요? 네. 딸기 아이스크림도 주세요. 네. 이거요? 아니 이거요. 뭐 있나 볼게요. 네? 여기 바닐라에 딸기 시럽 아이스크림 주세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시럽 아이스크림이요? 네.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거 주세요. 딸기 시럽 아이스크림 주세요. 네. 콘에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콘에다가 먹고 이거 2천 원입니다. 아 네. 2천 원 여기 드릴게요. 네.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사탕도 먹어요. 사탕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잘 먹을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내가 먹을게요. 네.